어? 렌치를 손에 넣었는데요? 파워 렌치! 와... 이걸로 이제 때리는건가? 오우! 뭐야? 깜짝이야! 아 여왕이 있네! 외계인 여왕! 오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학TV 운학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마인크래프트 탈출 맵을 같이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에일리언 인카운터라는 탈출 맵인데 뭐 굳이 해석하자면 외계인을 만났다 정도가 되겠구요 어 제목 여기 나와있죠? 아니 근데 이거 그래픽이... 하하하... 약간 선을 넘는데? 나름 최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RTX 기술이 적용돼 있어서 그런지 오... 완전 다른 게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우... 대박 와... 아니 문이 이렇게 열린다고? 내가 알던 그 자동문 어디갔어? 블럭 착! 옆으로 열리는거... 오... 피스톤 자동문이 아니야 이쪽에 손을 대면 되나요? 오! 아이디카드랑 데이터 드라이버를 손에 넣으세요 이건가? 아이디카드... 먹었고... 오... 데이터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카드를 인식하는 건가? 오! 시작한다! 야 무슨 영화 시작하듯이 분위기가 있는데요? 아니 이게 마인크래프트 베드락 에디션 내에서 지금 되는거라고? 오... 느낌있어 느낌있어 우와... 뭐야 이게? 하하하... 아니... 우주선이 지나가잖아 이거 오... 아 이게... 고개를 흔들 수 있네요 역시나 커시는 아직까지 TP명령어를 이용해서 무한회로랑 결합해서 연출을 하나 봅니다 이건 바뀌지 않았네 와... 지금 이 우주선을 타고 내가 여기 도착한 건가? 어 뭐야? 어? 더빙도 돼있어 무슨 연구팀이 뭔가를 가지고 왔대요 근데 그게 지금 탈출했답니다 아 그게 외계인인가? 어? 요거는 작동이 안되네? 막혀있구요 오 열린다 우와... 아 여기 황기구 있네 여기 오... 오... 자... 은밀하게 전진해봅시다 우와... 하하하... 야 할말이 없다 할말이 없어 와... 기가 차네 으쌰 오... 음산하구만 약간 공포게임인가요? 저기 막 문이 열렸다 닫혔다 고장난 것 같은 연출도 있구요 자... 아... 락커를 뒤지면은 뭔가 주는 것 같은데 오... 이건 뭐지? 메디컬 키트 오 좋습니다 오... 렌치를 손에 넣었는데요 파워 렌치 와... 이걸로 이제 때리는 건가? 이걸로 맞으면 겁나 아프거든요 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나 봅니다 문 열어주세요 어... 아이디카드 오케이 가지고 있어요 띠릭 오호호호호 좋아좋아좋아 야 엘리베이터가 왜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안되나요? 아 뭐야 수동 조작해야되잖아 이거 아... 어디로 가야됩니까 오... 오... 뭐야 오... 아 뭐해 외계인이다 뭐지? 오... 거미처럼 생긴 에일리언이 요와... 야 저거 진짜 무섭다 갑자기 뛰어내리는 거 아니야? 이건 뭐지? 앵무조개? 아 스캐너구나 오... 주변에 적이 있으면은 알려주는 건가 봐요 일단... 안들키게 오... 빨리 문 열어줘 무서워 와... 뭐야... 오... 오... 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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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보니까 좀 귀엽게 생겼는데 오... 저기 아줌마는 거기서 뭐하세요? 안떼려지나요? 오... 안떼려지네? 오... 장식품인가 봅니다 어쩐지 가만히 있는다 했다 오... 얜 진짜다 됐자 야 여기서 오 이거 이거 오앗! 뭐야 아니... 얘도 왜이렇게 세? 오... 엘리베이터에서 시작하네요 다행히 됐자 오... 열렸고 으야! 으야! 헛! 때리고 오... 세방? 세방 때리면 죽네요 알도 있어 와... 오! 아리 아리 오! 야 저... 드래곤 알 아니냐? 하하하하 앗짜! 오 잡았다 자 스캐너를 들면 오오... 몬스터가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스캐너가 삑삑거리고 있죠? 주변에 괴물이 있나봐 오...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다 길을 또 잘못 들었나보네 여기 여기 아닌가? 아이템 챙기고 오... 아 데이터로그 발견했습니다 문 열고 오... 지나갈게요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오... 사다리 있네요 흥! 없어졌어 아니... 무슨 연출이야 이거 짜잔 이거 누르면은 이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다시 하겠죠 아까 걔 어디로 간거지? 여기 위로 갔나? 오오오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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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 데이터 어디서 나왔니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kk 야 근데 진짜 우주선 안에 있는 것 같다 오오오... 확실히 그래픽이 좋아지니까 몰입감이 있습니다 그죠? 오... 이것도 눌러야되나? 아 엘리베이터 시스템 작동했구요 얍! 오? 이건 뭐야? 엔더 진주요? 흐흐흐흐흐흐흐흐 favorites 오우 오오우 전기로 공격하는건가본데? 전기 그리고 클릭으로 발사도 됩니다 오우 좋아좋아 하지만 렌치가 짱이다 근접전을 선호합니다 저는 어 아이디카드 하나 챙겼고 또또또또 돕나 짜잔 오 이제 됐다 오 새로운 아이디카드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 야 전기 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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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발사 찌짐 어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잠깐만 너무 약한데 아 잠깐만 살려줘 살려줘 오 절로가 절로가 위험했다 야 이거 당근 하나 먹자 당근이라고 써있네 자 또 옵니다 두대 세대 오케이 컷 렌치 세방 오 이거 뭐야 큰애다 큰애 발사 세방 아 이거 왜 이렇게 카줘 가수 때려야겠는데 역시 렌치가 짱이구만 또 온다 또 온다 거기 서라 이녀석 얍 얍 베드락 에디션은 그냥 막 때려도 데미지가 다 들어가지 음 어 저기 또 있네 야 많구나 얘들 번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알을 까고 큰일이네 누가 이거를 풀어놓은거야 이거 어 또 당근 하나 먹고 야 근데 데미지가 세다 애들 오 제대로 오고있나 오 또 온다 또 온다 하하하하 야 진짜만 구만이거 오 으쨰 오우 때리는 모션은 왜 이렇게 귀엽냐 얘 야 절로가 절로가 오케이 후 아 뭐야 점프맵이네 으쨰 마인크래프트 하면 또 점프맵이 빠질 수 없긴 하죠 으쨰 알까기 성공 으쨰 얘들도 점프를 하나 오 쟤들은 점프를 못하는거 같죠 메롱 오 여기가 냉각시설인거 같은데 와 설마 저 물속에 들어가야되는건 아니겠지 아 수영하라는데요 물속에는 괴물없겠지 어 조심스레 내려가 봅시다 야 스위치를 무슨 이런데다 붙여놨냐 이러니까 못찾지 어우 자 두개 찾았구요 으쨰 아 또 점프맵인가요 으쨰 우와 점프 오 훗 사다리 타고 오 야 그래도 이런 점프맵은 또 많이 해봤잖아요 오 요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오케이 사다리 타고 어 다 왔나보였어 어 잠겼는데요 누나 더 올라가야되나 자 저기가 끝인가 본데 오 꽤 뭔데 오 잠깐만 이거 아하하하 이게 마인크래프트지 호쨰 아 좋아요 안전하게 꼬린 호우 떨어지지 않았군요 당연하죠 아니다 알 알 알 깨야돼 알 깨야돼 부한다 오케이 오 커트 저기 미리 부화한 친구들도 있네요 하나 둘 뚝배기 오케이 순조롭구만 아 또 막혔네 아 저쪽으로 먼저 가서 뭘 가지고 와야되나보다 어 카드같은게 또 필요한가 보네요 샘플룸 오 야 여기서 뭔가 연구를 하고 있었나봅니다 와우 아 원래 여기다가 외계인들을 감금을 해놨었군요 그래 이렇게 안에 얌전히 있으면 얼마나 귀여워 키우고 싶게 생겨가지고 그죠 안녕 얘들아 밥은 먹었니 아이고 너는 여기 있었구나 혼자 심심하겠다 독방에 있네 너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여기서 이러고 있니 바이오 스캐너 아 스캔중이었구나 아이디카드 오케이 자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은 거의 끝나가는거 같은데요 탈출이 머지않았다 갑시다 오 뭔일이야 오 뭐야 그 깜짝이야 아 여왕이 있네 외계인 여왕 오 이제 쟤를 처치하면 되는건가요 오와 왔다 왔다 오 야 바로 때리는게 어딨냐 반칙이야 아우 야 기습공격전에 오 오 아 야 두 방 뭐야 두 방 아니 이건 좀 심하잖아요 도망쳐 도망쳐 어 어 도망쳐 어 어 이거를 터뜨릴 수 있나본데 아 이걸로 터뜨리는건가 빵 아야 하하하하 야 시간은 줘야지 오 야야야 아 이제 제작자님 이건 좀 아 리스폰지점 지키는게 어딨어요 오 여기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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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네 쟤들 자 여기 있으면 안전한것 같습니다 쨕프 홧 나오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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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이거 한번 터뜨려보자 홧 도망쳐 여왕이 애기들을 낳았나본데요 실패했다 실패했다 도망쳐 데미지 들어가는거 맞나요 숨어 숨어 빡세네 당근 하나 먹고 여기서 못 때리나 아 뭐야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요 아이지 안에 뭐야 이거 꼼수부리다가 응징당했네 어디갔어 여왕 자 다시 이쪽으로 유인을 하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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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핫 뽕 데미지 말이 안들어갔는데요 아니 이정도면 그냥 쏘는게 낫겠는데 어 아 이것도 약하긴 마찬가지네 오 야야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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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했다 다행히 얘들이 여기 아래로까지는 오지 않네요 잔챙이 처리하고 어째쨰 어 야 꼼수 꼼수 된다 이렇게 때리면 되지롱 야 이거 위에서 때려잡으려고 했으면 엄청 죽었겠네 그죠 죽어라 오케이 다잡았다 번식력이 대단한 친구들이구만 누나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엔딩을 볼 차례인가요 아 여기인가 보다 아 맞네 위에서 한참 해맸네 문이 여기 있었구만 다 왔나요 어디로 가면 되죠 누나 어 지나왔어 오 우주선 탑승 땡스 포 플레잉 아 이렇게 외계인을 방면하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엔딩이구만 어 엔딩이 너무 간단한데요 아 이거 혹시 주변에 커맨드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역시나 스폰지점 바로 밑에 보니까 커맨드들이 있네요 그죠 어 이거는 뭐야 구조물 블록 아닌가 어 이걸 활용해가지고 커맨드를 여기 불러오셨나 본데 펑션 기능을 사용하셨네요 이건 이제 데이터팩에 저장되어 있는 컷신이라는 이름의 명령어들을 실행하라 뭐 요런 뜻이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커맨드 블록에 명령어를 하나씩 다 쓰는게 아니라 데이터팩에다가 미리 명령어를 저장해두고 커맨드 블록으로는 실행하라 명령만 내려주는 형태로 맵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더라구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에일리언 인카운터라는 rtx가 적용된 베드락 에디션 탈출 맵 한번 해봤구요 확실히 그래픽이 좋아지니까 탈출 맵 할 맛이 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